안녕하세요. 리설 EPS 토픽의 리설입니다. 50과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EPS 토픽 읽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2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불량품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를 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불량품, 서머스야버에코 사마노루, 비그레코 사마노루, 계속 미련 떨어 아에꼴레, 서머스야, 수다르노 서프네토리카 코즈누 펄처, 수다르노 코얼터마 코리안바사장에 개선할, 주의할 간디누 펄으네, 준수할 빨런 펄으네, 정비할 멀먹 펄으네,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번, 작업장 환경이 별로 깨끗하지 않아서 늘 삐 위에 애쓰는 편입니다. 깜 거르네 타운 환경, 바타월은 별로 깨끗하지 않아서 서파너버에러 늘 서더이 서파너라쿠누, 브레아스 거르더이 추, 띄 월터 그래서 일래 서파너라쿠누 걸터마 4번, 청결을 유지하기, 휴식을 취하기, 아랑 거른 후, 스트레칭 거른 후, 골고루 섭취하기, 비비 키싱 키싱 간 후, 2번의 정답은 4번 3에서 4번,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3번, 이 터스벨자의 이 가띠, 가띠, 엑서사이즈 걸으네, 털이 가우니, 그래서 일래 정답은 2번, 목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팔, 밖으로 오니, 허리, 꺼멀, 허벅지, 띄 가, 띄 가우고, 그래서 일래 이 밖으로 엑서사이즈 거르다이쳐, 꺼멀 엑서사이즈 거르다이쳐, 띄 가 엑서사이즈 거르다이쳐,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자, 2번의 정답은 안전수칙을 시키세요. 네, 수록차니엔, 빨런 거르는 호스, 유니폼, 수록차 골라기 짜이에코 유니폼 넣어 가있고, 조치를 취하세요. 거던 짤루 호스, 기계를 살펴보세요. 머신 절 라운 호스, 작업 도구를 점검하세요. 오잘, 깜고 오잘 체크 버그인 호스. 자, 5번, 안내판의 설명, 안내판, 수천하오, 수천하. 비벌원 골라기, 맞지 않는 것, 부진 너버의 코, 로즈누 호스 호. 자, 안전교육, 수록차 식자고, 일시, 밑기 짜인, 2월 27일 목요일, 페브러리, 서타이스타리, 비바로. 자, 요자인, 디우소 두이버제, 디우소 짜르버제 코, 헐터 호니. 14시부터 16시까지, 장소, 타운자인, 대강당, 오디토리언 호. 자, 맞지 않는 것, 자, 1번, 안전교육을 합니다. 요, 서이꾸라호니, 요, 안전교육 번외로, 이렇게, 그쵸. 자, 교육은 대강당에서 합니다. 고, 예약자인, 장소, 대강당 번외로, 이렇게, 그쵸. 자, 목요일 오전에 교육을 합니다. 요, 장인 호인원이, 요, 쪼더, 내키, 소로, 내키, 꿀레, 디우소 두이버제, 내키, 디우소 짜르버제요.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자, 2시간 동안 교육을 할 겁니다. 네, 디우소 두이버제베키, 디우소 짜르버제버에, 꿀레, 두이버타 호니. 그래서, 요, 장인 서이호.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페스토픽 읽기, 확장연습 같이 해보시죠. 1에서 3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1이 끝나면 반드시 스위치를 내리고 플러그를 뽑아서 삐익을 차단해야 합니다. 요, 장인 전원호니, 파워업. 감시템 버티, 뻑고의 버니, 스위치, 떨러, 워레러, 플러그, 니칼레러, 파워업.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뭐, 떨러? 파워업. 걸으면 펼쳐, 번메코호. 자, 물, 빠니, 가스, 캐소, 기름, 요, 오일, 대호. 1번의 정답은 3번. 2번, 어제 불고기를 처음 먹었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불고기는 삐익 많아서 좋았습니다. 자, 희조, 불고기, 포일로 쪼티, 카엔, 멋자인 매운 음식, 피로카나, 테띠, 라무로리, 카여, 썩, 더이너, 털어, 불고기자인, 예, 피로 너버에러, 라무로티, 요, 불어선 거, 해른다께 피로카나, 블랙컬에 꽂혀니, 대살렉, 맵지 않아서 2번입니다. 자, 짜지, 짜다, 짜지 않아서 눈일로 너버에러, 달지 않아서 굴려 너버에러, 쓰지 않아서 핏도 너버에러. 3번, 외국인 등록증은 늘 가지고 다녀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빅 받아야 합니다. 글장이 4번, 재발급호, 재발급장이 이제 페리리누, 키너번단끼리, 외국인 등록증, 비데시덜다, 써덜이 보게러, 힌누, 뻘쳐, 다른 사람에게 어루꼬 많이 써룰라이 빌려주어서는, 예, 사파떼리누 후다이너. 잃어버리면 허라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뮬레시 오피스나 리포트 거래러, 페리리누까지. 그래서 페리리누쿼터나 재발급호, 신정, 어플라이오, 등록, 레지스토어, 연장, 탑분호,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으로 오식과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